해설강의 해보죠. 평균은 58.94 나왔고 적당하고 1등은 86.6 우리 사장님 같긴 한데 1등분하고 꼴등분은 1등 2등 꼴등 제가 원장님과 함께 상품권을 할 수 드릴 거니까 큰 건 아니지만 자 1번부터 보죠. 해설강의. 자 그리고 일단 마음속에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처음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제시생분이라면 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틀린 걸 잘 체크해놔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치 않죠. 문제 처음 보신 분들은 지문이 생각보다 길어서 꼼꼼히 하나씩 읽으려고 한다면 문제를 다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답 나오면 다음 지문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모든 지문을 다 읽어서 내가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욕심해요. 답 나오면 제가 이걸 계속 검수하면서 1번 2번의 답이 되는 게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를 이렇게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5번까지 이게 만약에 다 말 문제라면 30문제에서 150개의 지문을 읽으면 안 돼요. 사실. 더 여기서 80개, 90개 정도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답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거 절대로 꼭 지켜야 돼요. 우리 시험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 보죠. 자, 오른 거. 부동산학은 민간 부분에서 볼 때, 민간 부분에서 한정해서 볼 때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당연히 뭘 중요시한다?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효율화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형평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얘보다 얘를 중시된다는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민간에서 볼 때는 효율성을 무조건 중요시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단,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도 부살표야 되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형평성을 중요한다는 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종합식 접근이 이렇게 나왔다면, 종합했다는 건 법, 경기를 종합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라고 했죠.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거. 이건 투자 결정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투자 결정.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할지 말지 하는 걸 의사 결정에서, 학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종합식 접근이 아니라 의사 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와야 되고 3번에 능률성의 원칙.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이죠. 잘하자라는 원칙이에요. 이때 소유 활동은 잘하자. 어떻게 하자? 최유효 이용하자. 거래 활동은 잘하자. 어떻게 하자? 질서 확립을, 질서 유지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오른 지문이고. 4번에 보니까 법경기를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겠다. 이건 중점식이 아니라 뭐라고? 종합식이라고 나와야죠. 이건 종합식. 이건 의사 결정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5번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종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맞아요. 이런 나머지 지문들이 중요한 지문이 아니에요. 이런 지문들을 봤을 때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학은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근데 이런 말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없다. 추상적 학문 아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죠. 1번 문제에서 답은 3번. 자, 두 번째. 무조건 맞아야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 그래서 자산, 자본, 그다음에 생산제, 소비제, 상품. 답은 4번. 이런 건 딱 보자마자 답 무조건 나와야죠.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거 있었죠. 그래서 간이 안 좋고 그다음에 위가 안 좋고 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얘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고 공장재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준 부동산이라고 정의하는 건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협의 부동산이면 토지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이면 토지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 그러니까 얘는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이니까. 자, 3번 보죠. 자,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거, 암기코드가 있었어요. 건금투, 건금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고 금융업, 투자업 있다, 없다, 없다. 관리업이 나올 땐 앞에 여기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거니까 투자업, 금융업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개발 및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 및 뭐라고? 공급업이라고 해야 돼요. 개발 및 공급업. 그냥 공급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지 그냥 공급업은 없어요. 자, 관리업은 있어요? 있죠. 임대업도 있어요. 임대업 앞에 있는 건 뭐든지 상관없어요.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모두 상관없는데 관리업 앞에는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업을 크게 정리하면 여기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하고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뭐다?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에는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하면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에 관리업이 들어가요.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계, 자문, 감정평가업이죠. 감평업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기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가 안 된다. 여기에 주거용, 비주거용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걸 외워놔야죠. 이것도 역시 보자마자 땡큐 이렇게 하고 답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쉬운 걸 문제 풀 때 뭔가 긴장하고 초조하고 머릿속에 생각나게 공부했던 것이 잘 안 끄집어내는 과정은 당연해.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처음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차차 연습할 거예요. 문제 풀 때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끄집어내려면 해당되는 단서가 딱 떠올라야 되고 그 단서의 출발점은 뭐냐면 암기코드예요. 암기코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다트리다를 확신해 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암기코드가 돼요. 암기코드 자주 봐야 돼요. 네 번째 보죠. 주택의 유형에서 오른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게 있을 거예요. 아파트, 연세, 가중, 그 다음에 4, 4, 3, 3, 6 이렇게 되고 첫 번째만 뭐 초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보면 연립 나왔어요. 연립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초과가 나와야 돼요. 초과. 초과는 연립밖에 없으니까 660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 초과라고 나와야 돼요. 틀렸고. 자 이번에 다중주택이니까 세계층 660 이하 나와야 돼요. 여기에 660 이하는 맞는데 4개층이 아니라 세계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얘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준주택이 나오고 나왔어요. 준주택은 다기오노니까 생활숙박시설이 아니라 뭐다?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나와야 돼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타세대는 4개층 660 이하니까 660 이하. 4개층 이하.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이죠. 연세는 공동. 그래서 5번이 오른 지문이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쭉 내려올 때 이 암기코드를 적어놓고 빠르게 맞다 드리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열림 나오면 무조건 660 뭐가 나와야 된다? 초가 나와야 돼요. 초가. 초가. 자 5번 보죠. 정착물.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수목은 알아서 잘 자란 나무죠.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뿐이라 그랬어요. 정착물은 맞는데 정착물은 맞아요. 독립정착물은 아니죠.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문을 보니까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아요. 맞죠. 독립된 게 아니라 뭐예요. 종속된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된 정착물은 아니다. 틀린 게 없어요. 1번 옳은 지문이에요.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 문장이 조금 어렵죠. 얘가 그냥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틀렸다. 정착물이 아니다라면 틀린 건데 여기에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독립정착물 아니면 되는 거예요. 종속정착물이니까. 독립된 게 아니죠. 종속정착물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보니까 이번에 분리하거나 제거하여도 손실이 없대요. 떼어냈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럼 붙일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손실이 있어야 정착물이고 손실이 없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떼어낼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붙일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니까 정착물 아니라 동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무 중에 가식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그럼 일단 뭘로 보고 정착물로 취급하고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돼. 부동산으로 보는 거니까.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자 5번에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누가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이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 1번 오른 지문이죠. 종속 정착물인데 좀 어렵게 독립 정착물이 아니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완벽한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만 틀린 게 없으면 옳은 걸로 보는 거예요. 필요 ¿sob pregnancy일?' 부탁드리고ject 정착물은 cerve지 varias К seni 말 какое끔다가 Pre-no cyst happier. 아니다. matter it doesn't matter. 대로condengoолог tecnología 달 달 달